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오늘 경찰 순경시험이 있었죠? 그래서 쌤도 사실 이 문제 지금 본 게 딱 20분 전이에요. 20분 전에 딱 문제를 봤는데 문제를 보니까 문제가 확실히 어렵네요. 어려워서 제 생각인데 거의 뭐 7급급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나왔던 9급급의 모든 한국사 공무원 시험에서 가장 어려울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찰 순경이 일행보다는 좀 디테일함이 있는데 이 시험은 이전 시험보다 더 디테일함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결국은 이제 팩트를 많이 알아야 된다. 팩트를 많이 알아야 되고 그리고 정말 뭐 생각지도 못한 뭐 지업적인 아주 지업적인 것도 얘기도 했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 순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팩트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쌤 생각인데 해설은 해드리겠는데 경찰 순경이 이제 사실은 곧 있으면 이제 없어지죠. 없어집니다. 그래서 한국사 검정 여심으로 대체되는데 마지막으로 좀 발악을 하고 있다. 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급에서 정말 고두점을 받으려면 이론서죠. 우리 공무원 이론서 두꺼운 거 1200페이지를 거의 다 알아야 된다. 이렇게 요약서 이런 걸로 절대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쌤이 좀 겁을 많이 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이렇게 어렵게 나오면은 아무리 잘하는 학생들도 점수가 나오기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어려운 것보다 뭐에 집중해야 돼요? 풀 수 있는 거. 풀 수 있는 거에 집중해서 풀 수 있는 것을 잘 맞춰가지고 어때요? 합격 커트라인이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지 무조건 100점 맞자. 이런 건 허상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나올 때는 고득점보다 어때요? 예컨대 합격 커트라인이 쌤 생각인데 얘 보면 한 80점 정도 될까? 80점도 안 될 수 있어요. 80점? 뭐 한 70에서 80점 사이가 합격 커트라인이 될 것 같아요. 합격한다면. 그러면 이제 이 정도만 맞으면 되는 거지 뭐 90이나 100점 뭐 맞을 수도 없을 겁니다. 이게 어려운 문제였다라고 차려가 되네요. 그래서 항상 너무 어려울 것을 걱정이 하면 안 돼요. 너무 어렵게 되면은 그건 잘하는 학생도 어쩔 수 없다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맞출 수 있는 걸 맞춰서 합격권에 들어간다. 이게 뭐 합격 항상 합격의 진리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보죠. 1번. 1번은 쉽죠. 그래서 보니까 줄 건 확실히 주고 어려울 건 확실히 어렵게 됐어요. 1번. 한반도 신석기 시대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 답은 너무 쉽다. 자 우리나라 신석기는 기원전 8천년경이죠. 틀렸지. 기원전 70만 년 전은 구석기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1번에서는 어때요? 깔끔하게 시켜줬어요. 2번. 다음 국가에 대해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경찰은 고조선 좋아합니다. 경찰은 고조선을 좋아해요. 그래서 고조선을 출제했네요. 대개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이고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갖게 한다. 도둑질한 자는 노비가 된다. 용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한 사람마다 50만 전을 내게 한다. 이거 고조선의 8천법 안에 계세요? 고조선 8천법으로 이 안기법 살사, 상식, 상식, 절로가 있잖아. 절로. 그래서 살해했을 때 상에 처하고 그리고 상에 입혔을 때 곡식으로 감기하고 절도했을 때 노비가 되고 노비가 되게 싫으면 50만 전 낸다. 가 되겠죠? 고조선의 8천법. 올해 고조선의 8천법을 많이 냈어요. 올해 냈는데 또 냈네요. 비파형 동공과 고인돌이 출제된 지역 분포를 통해 해당 국가의 문화 범위를 알 수 있다. 맞죠? 그래서 고조선의 영역을 알려주는 4개의 유물이 있죠. 뭐죠? 안기법? 거, 북, 미비죠. 거북, 미비. 그래서 거치무니걸, 북방식고인돌, 미송시토기, 비파형 동공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안기법이 좋아요, 여러분들. 공부는 깊이 이해해봤자 다 쓸모없어. 그래서 시험장에서 써먹지 못할 공부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항상 시험장에서 내가 빨리 기억나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거창하게 이해하는 공부는 다 헛것입니다. 알겠죠? 상상. 시험장에서 빨리, 빨리 내가 기억날 수 있게끔 공부를 하는 게 공부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치무니, 거치무니걸. 그리고 북방식고인돌, 미송시토기, 비파형 동공. 이 4개가 고조선의 영역을 알려주는 유물이 되겠습니다. 올해 기출됐죠? 기출문제입니다. 맞죠? 니은. 삼국사기, 동국통감에 해당 국가의 기록이 남아있다. 틀렸죠? 고조선 관련 문원기록하면 우리 대장 뭡니까? 삼국유사지. 삼국유사에서 고조선을 최초로 기록했죠. 삼국사기는 기록하지 않았죠. 틀렸죠? 동국통감에는 고조선을 기록했어요? 기록했죠. 기록했지. 그렇죠? 동국통감은 어떤 책입니까? 통사지, 통사. 통사가 뭐예요? 고조선에서 고로까지 다 기록했다. 맞죠? 그래서 삼국사기가 틀렸죠. 삼국유사. 한서지리지. 맞지? 고조선 팔조법. 고조선 팔조법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팔조법이. 반고. 반고에 한서. 한서 지리지에 팔조법이 남아있지. 그래서 올해 팔조법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팔조법을 찾아봤어야 돼. 알겠죠? 팔조법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지? 이건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짜릴. 해당 국가에서는 마가우가 저가 구가. 이거는 부여의 사출도죠? 틀렸다. 부여. 미음. 중국 한나라의 무죄에 의해서 망했다. 맞죠? 기원전 108년 한무제의 공적으로 고조선이 멸망당했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백제에 제작된 유물이다. 보기에서 이 유물이 제작됐던 시기에 대한 역사적 상황만을 모두 고른 것은. 보니까 이제 백제의 유물을 던져주고 이 유물이 만들어졌던 시기죠. 시기의 상황을 물어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역시 백제는 좀 예술품들은 잘 받아야 돼요. 백제는 예술품을 잘 받았는데 특히 이제 웅진식이랑 사비식의 예술품을 잘 내요. 사진까지 잘 받았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무슨 비석과죠? 뭘까요? 뭘까? 사택지적비. 사택지적비. 의자왕 때죠. 의자왕 때. 사택지적이 남긴 비석이죠.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금동대학로죠. 금동대학로. 세 번째는 뭐냐. 잘 모르겠고. 네 번째는 뭐죠? 미륵사지. 미륵사지 석탑에서 나온 봉황기록이 되겠죠. 봉황기록. 그렇죠? 전부 다 어느 시기야? 사비시기야 다. 다 사비시기. 백제는 수도별로 세 시기죠. 세 시기. 한성, 웅진, 사비죠. 사비. 첫 번째 게 의자왕 때 만들어진 사택지적비. 사비시기. 사비시기. 두 번째는 이건 위도강. 성왕 아들이죠. 성왕. 성왕이 죽었다. 죽고 나서 성왕의 아들. 위도강이 아버지 무덤 만들죠. 그래서 부여. 부여. 능산리. 능산리. 고분을 만들죠. 그래서 고분이 있으면 어때요? 고분 옆에다가 사찰을 만드는 거예요. 사찰을 만드는데 이 사찰에다가 여러 유물들을 남기게 된 거죠. 그게 바로 부여 금동 대항로가 돼요. 그래서 이 사찰. 사찰 또 해서 금동 대항로가 나왔죠. 대항로가 나왔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건 선생님 잘 모르겠고 네 번째 거는 어디에 있어요? 익산했죠? 익산. 익산. 어른왕이죠? 무왕 때. 무왕 때. 무왕 때. 만들어진 미륵사지죠. 미륵사지. 그래서 미륵사지. 석탑. 석탑의 봉왕기로 가는 게 있어요. 봉왕기로. 봉왕기로. 봉왕기로 되겠죠. 그래서 전부 다 사비식이지. 사비식. 기억. 고구려 공족을 받아 수도가 함락됐던 것은 한성식이죠. 개로왕이 죽은 거 아니겠어요? 개로왕이. 한성식이. 상수왕이 공조로 죽었죠. 벽돌모덤은 무령왕릉. 무령왕릉은 웅진시기. 웅진. 공주. 공주. 송산리고분. 자, 대귿. 익산. 미륵사. 맞네요. 리을. 국호를 남부로 바꾼 건 누구죠? 성왕. 성왕. 성왕이 사비를 천도했죠. 맞죠? 그리고 미음. 성왕이 한강. 아, 잠깐. 성왕이 한강 유역을. 아, 잠깐. 한강 유역을 신라에 빼앗겠다. 한강 유역을. 이거 성왕 때지. 그렇죠. 성왕이 진흥왕과 동맹에서 한강 유역을 처지했지만 신라 진흥왕의 배신으로 뺐겠죠. 그렇죠? 사비시기. 맞죠? 답은 4번. 자, 4번. 고구려였대요. 대중국전쟁이죠. 수당과의 전쟁이죠. 전쟁을 기본적으로 해가지고 삼국통일전쟁까지 해서 쭉 연도문제가 되겠지. 연도문제. 그래서 고수. 고당전쟁. 삼국통일전쟁까지 해서 연도순서 문제. 답 2번. 그래서 비음. 자, 수나라의 고구려 공적은 598. 1차 침입이죠. 수. 문제 1차 침입. 598. 자, 릴. 릴. 백제의 대하성 공적은 의자왕이죠. 642. 642. 당나라 안지성 공적은 당태종이죠. 당태종이 양만춘한테 당한 거죠. 645. 자, 비음. 황산벌은 이제 백제 망할 때지. 660. 개백장군이 김유신한테 패배했지. 그리고 기억. 당나라의 평강성 공적은 고구려 막아가는 거죠. 668. 당나라의 매기. 우리 안기법. 석소 안 매기죠. 매기. 675. 676. 답이 봐. 그래서 통일전쟁. 오래 안 나오다가 됐네. 5번. 바래단 선명이라. 적절하지 않은 건. 답은 3번이죠. 바래는 대장 누구다? 문왕이에요. 문왕. 바래는 요즘 무조건 문왕이야. 문왕. 그래서 왜 문왕 낸다? 문재인왕. 선생님이 쪽으로 하죠. 쪽으로. 문재인왕. 문왕. 계속 문왕이야. 우리 지방이 또 문왕이었죠. 무조건 문왕. 무조건 문왕이에요. 그래서 문왕의 연호 보랬죠. 대응. 대응. 우리 어저께 우리 수업하다가 선생님이 강조했던 거 기억 안 하네. 대응. 대응이죠. 건응은 누구예요? 건응. 건응은 선왕. 선왕이 건응이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번. 신라말 고려초에 대한 서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신라말에는 육두품도 능력에 따라 최고지에 오를 수 없죠. 골품제죠. 골품제. 골품제는 어때요? 골품에 따라서 관등승진 상한선이 있고 이걸 절대 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라가 망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절대 관등승진의 상한선을 넘어설 수가 없어서요. 말도 안 됩니다. 답 1번이 되겠어요. 2번. 신라말 중국에서 선종이 들어왔죠. 맞죠? 3번. 태조왕고는 불교 밀었지. 맞죠? 3번. 고려초에 왕고는 북신정책 했죠. 맞죠? 그래서 옛 고구려 수도 평양을 중시한 거 아니겠어요? 7번. 최승로가 역대왕을 평가한 오조정적평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대개인지 답을 쉽게 하면 맨날 광종이에요. 광종. 광종을 까야죠. 3번. 광종은 밤마다 사람들을 접견하고 혹은 날마다 손님을 초대하는 것을 즐거운 것만으로 삼아 정치를 게을리했다. 이거는 맞네. 그렇죠. 대개는 광종을 까는 걸 답으로 하는데. 이거 맞아요. 1번. 태조. 통길래 이룬 이래로 정사에 부지런했겠다. 태조왕고는 까면 안 되지. 맞죠? 2번. 태조왕은 이대왕이죠. 태조왕은 한가없이 죽었죠. 그렇죠. 나주오씨 알죠 여러분들? 나주오씨. 우물가. 우물가 여성의 아들 안에 계세요? 태조왕은 예를 갖추어 사물을 높이지 않았지만 빈객과 관료들을 잘 대회해 처음 지게 하실 때 여러 삶이 깊어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태조왕은 어때요? 금방 권위의 권력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렇죠. 태조왕의 평가는 좋지 않아야 돼요. 틀렸어요. 답 2번. 4번. 경종은 거짓과 참의의 구분이 없어서 임금이 내리는 상과 벌이 균일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문제들은 어렵다. 그렇죠. 그래서 5조 종조평은 쉽게 내면 딱 광종을 내고 마는데 이 문제는 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5조 종조평 모르니까 다른 왕들도 한번 봐둬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좀 이게 상식이야. 해종을 좋게 평가할 수 없는 겁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문제는 내가 알면 좋겠지만 모르면 어때요? 상식적으로 풀면 되는 거야. 해종을 한 게 없어요. 안 했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이복 동생들이죠. 정종이랑 광종이 해종을 쳤잖아. 그렇죠. 그래서 후대에 좋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어요. 8번. 8번도 이것도 미치문제 아니겠습니까? 8번도 어려워. 그래서 이 문제에 답은 2번. 3개야. 3개. 그래서 최충헌 때 반란 묻고 있어요. 이것도 우리 안기법이 있어. 안기법. 무신집공기 때 반란 순서 안기법이 있죠. 그래서 김, 김, 개, 조, 공주에서, 공주에서, 전주까지, 전주까지, 은, 전, 해, 만, 주, 족, 패자, 광연아, 광연아가 우신정권 때 안기법이지. 그래서 이제 김보당이 난, 김보당이 난, 개경, 개경승도이 난, 승도이 난, 조희총이 난, 그리고 공주명악수이 난, 명악수이 난, 그리고 전주, 전주, 관노이 난, 관노이 난, 관노이 난, 그리고 운문초손이 난, 운문초손이 난, 다시 김삼이, 김삼이, 효심이 난. 그리고 이제 만적의 난, 그리고 진주, 공사노비의 난, 공사노비의 난, 그리고 이제 이비패자의 난, 이비패자의 난, 이비패자의 난, 그리고 최광수의 난, 최광수의 난, 이연륜의 난이죠. 이연륜의 난, 그래서 제가 무신정권기 때는 어려우면 무조건 반란이다, 반란시기, 직권자까지 다 하더라 했어요. 그래서 최충원은 여기 만적에서부터 최광수 때까지가 최충원이지, 최충원이지, 여기까지가. 얘네들이 이제, 이 반란들은 무신정권 초기지, 초기. 그래서 뭐, 이의방, 이의방이 좀 골록잡았을 때고, 명악수는 정중부지, 정중부. 그리고, 전주는 경대승, 경대승, 운문초전은 이유민이죠. 이유민, 그리고 여긴 쭉 최충원, 최충원, 이연년이 최우죠. 최우. 이거 가지고 골로 오면 되는데, 가장 어려운 거 냈더라. 그래서 기억, 맞죠? 최광수 있잖아, 최광수. 맞지? 맞고. 이비패자, 맞죠? 니은 맞죠? 디귿. 이의언니는 틀렸지, 최우지. 김사미 효심력이죠. 이유민 틀렸죠. 그런데 광명과 개발의 난? 경기도 광명시를 개발하나? 쌍? 광명 개발 뭐야? 그런데 여러분들, 쌤, 이론서에 있어요. 이론서에 있어. 광명과 개발의 난은 진주 공사노비의 난 때, 광명과 개발이라는 애들도 참여했어요. 이때가 진주. 진주. 진주가 최충원의 시급이잖아. 이때 광명과 개발이라는 애들도 반란 익혔어요. 그래서 맞아요. 맞아. 전주는 여기지, 전주. 경대승이 되겠죠? 경대승. 그런데 결국 이게 개수 문제니까 어때요? 미음, 모름, 틀린 거야, 이게. 안그리고 맞출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이거 맞추려면 어때요? 이 진주 공사노비에 난 이론서죠? 이론서를 깊이 봤어야 돼. 이론서에 들어가 있어요. 책에서 저도 솔직히 처음 봐서 확인했더니 내 책이 있더라. 나도 써놨는데 기억이 안 났어요. 그래서 이런 건 못 맞히는 거지. 그렇죠. 맞출 수가 없지. 만약에 봤더라도 어때요? 까먹었을 거야. 그렇죠. 그래서 답은 두 개. 그래서 여러분들, 쌤 생각했는데 얘는 틀려도 돼요. 광명과 개발의 날은 그거 어떻게 합니까? 쌤도 써놓고도 까먹었는데. 책에다가. 그렇죠. 이렇게 안기법으로 외워둬야겠죠. 외워두세요. 그래서 팩트. 팩트를 많이 내는 그 직렬은 안기법을 많이 해주세요. 알겠죠? 왜냐하면 내가 팩트를 많이 알아야 잘 풀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경찰 같은 경우는 내가 팩트를 많이 알고 빨리 많이 풀어내기 위해서 이런 안기법들을 필요한 거야. 이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9번. 자, 기억이 제외할 당시 일어난 내용으로 적절화된 것은 기억은 원의 제도 따라 변발하고 호폭을 입고 전상에 앉아있었다. 이현종이 가나, 이거는 나왔던 사료다. 가나려고 문박에 기다리고 있었더니 기억이 사람을 지켜 무슨 일인지 물어봤다. 이현종이 말하기를 임금 앞에 나아가 직접 대면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라고 하였다. 기억 앞에 와서는 왕의 직권을 물리치고 말하기를 변발과 호폭은 선왕의 제도가 아닙니다. 전하께서는 본받지 마시라고 했다. 그래서 기억이 기뻐해서 변발과 호폭을 풀었다는 거죠. 공민왕이죠. 공민왕. 공민왕이 대표적인 반원 정책 아니겠습니까? 답은 1번이죠. 최영이 요동정보를 추진했던 우왕이지. 우왕. 우왕 때. 우왕과 최영이 요동정보를 시도했어요. 왜요? 철령이 사건 때문이지. 철령이 사건 때문에. 그래서 누구를 제거하려 했어요? 이성계를 제거하려 했는데 이성계가 오히려 위하드 회군을 일으켜서 우왕과 최영을 제거했지. 답 1번. 우왕 때. 우왕 때. 나머지는 다 공민왕 때. 10번. 다만 조선왕도 실록이다. 기억왕과 닌왕식이 일어난 사건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럼 어때요? 기억과 닌왕 사이의 사건 고려하니까 4개 중에서 어때요? 가장 빠르거나 가장 늦은 걸 고르면 그만인 거야. 모른다면. 이해되겠죠? 모른다면. 그래서 기억. 의정부 서사를 단어 6조의 귀속. 이거 6조 직계제죠. 6조 직계제 처음 한 건 태종이지. 태종. 태종. 이방원. 두 번째 점. 장사꾼이 의복 등속을 판매하며 심지어는 신, 갓끈, 빛, 바늘, 분 같은 물품을 가지고 백성에게 교무하게 말하며 미리 그 값을 정하고 주었다가 가을이 되면 그 값을 도촉해서 받는다. 이건 뭔지 모르겠다. 그렇죠? 뭔가 포인트가 안 보여.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태종이야. 그러면 태종 전사권 고르면 그만인 거예요. 그렇죠? 답은 4번. 별자리를 그린 천상열차 분야 지도는 태조지 태조. 이성계. 이성계 때 천문 별자리 지도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답은 4번이 되는 거. 쉽죠? 그리고 1번 세종. 2번 태종. 3번 세종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료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제일 빠른 거 골르면 됐던 거야. 답 4번이 되겠습니다. 11. 다음 기역, 디귿, 인물, 행한 일로 가장 바른 것을 고른 것은 아, 기역은 니은의 아들이다. 기역은 니은의 아들이에요. 기역은 니은의 아들이래요. 아들. 자, 디귿께서 종통의 중요함을 위하여 나에게 효종세자 나왔다. 효장세자가 누구지? 효장세자가 사도세자예요. 효장세자가 사도세자입니다. 효장세자를 이어받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이거 사도가 효장이 아니라 이건 뭐냐면 영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디귿은 영조야. 디귿이 영조야. 그래서 원래 영조의 큰 아들이 효장세자예요. 효장. 효장세자가 일찍 죽었어요. 죽어서 둘째 아들이 바로 니은. 사도인과 사도. 알겠죠. 그런데 사도가 영모로 죽었죠. 그렇죠. 그럼 이제 사도의 아들인 기역, 누굽니까? 정조. 정조는 영모두의 아들이 되니까 왕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영조가 정조를 효장세자한테 입조시켜버린 거야. 알겠죠. 지금 이걸 물어본 거야. 정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기역. 기역은 금난정권 폐지했다. 맞죠. 기역. 정조가 신의통공으로 금난정권 폐지했죠. 답 1번. 2번. 동국문원비과 속대전은 영조. 영조. 디귿. 디귿. 3번. 디귿은 수원화성. 수원화성은 정조. 기역. 기역. 4번. 기역과 니은은 탕평책을 실시했다. 자 정조는 탕평책이었는데 사도는 안했지. 그렇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어때요. 이걸 알고 있어야지. 이 사건을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사도세자 얘기 좀 제가 많이 얘기하잖아. 사도세자. 얘기하면 수업시간에 좀 제가 열받아가지고 정조는 왕이 될 수 없었다 하면서 이렇게 좀 얘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12. 자 다음 내용을 주장한 사람에 대한 소목으로 조절한 것은 옛날에 백성의 4가지 분류가 있대요. 이는 사농공상입니다. 사회의 업은 오래되었습니다. 농공상의 일은 처음에 역시 성인의 견문과 생각에서 나왔고 태대로 익힌 것을 전승하여 각기 자신의 학문에 썼습니다. 그러나 사회의 학문은 실제로 농공상의 이치를 포괄하는 것이므로 세 가지 업은 반드시 사를 기다리는 뒤에 완성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른바 농업에 힘쓰는 것이나 상공업을 유통시켜 공업에 혜택을 준다고 했을 때 그 힘쓰는 것이나 상업을 유통시켜 공업에 혜택을 준다고 했을 때 그 힘쓰게 하고 유통시켜 혜택을 주게 하는 것은 사가 아니라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때요? 사대부들도 뭐하러 한 거야? 유통하러 한 거야 이게. 사대부들도 유통하러 한 거야. 그래서 유통 강조한 게 누구예요? 박지원이야. 박지원. 그래서 박지원이랑 선생님이 이런 박제가 조심하라는 게 뭐예요? 박지원, 박제가. 박지원, 박제가. 둘 다 상공업자죠? 둘 다 청나라 갔다 왔죠? 그래서 박지원의 포인트는 뭐예요? 박지원은? 수레. 수레죠, 수레. 그렇죠? 박제가 하는 포인트 뭐야? 소비지,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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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소비 촉존유에서 뭘 예로 들었어요? 우물. 우물 예로 들었고. 그렇죠? 박지원은 수레를 많이 쓰라고 했어요. 왜요? 유통하라고.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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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선생님이 수레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택배라. 택배. 택배. 택배 얘기했어요. 택배. 박지원은 택배다. 지금 우리 택배 많이 해가지고 유통을 발전시켜가지고 경제가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 그래서 박지원은 수레, 택배, 유통. 이렇게. 박제가는 소비, 우물. 이렇게. 그래서 경제를 발전시키자. 그래서 이 문제도 사실 어렵죠. 안 그래요? 그래서 포인트를 잡아냈어야 돼요. 그래서 유통의 포인트를 잡아냈어야 돼요. 아니면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사료 부분은 딱 중상학자 사료 같잖아. 그런데 다 중상학자 아니냐? 1번. 홍대용이지. 홍대용. 홍대용이 지구 회전설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전설, 지구 회전설. 지구가 둥글다. 아니겠습니까? 2번. 정약용이지. 여전제죠. 정약용 여전제. 3번. 양반의 상업종사를 강조했고. 절약보다 소비인은 박제가. 그래서 박제가 해서 딱 흔들었지. 4번. 농업 생산력을 높이는데 관심 기울이며 화폐 유통은 박지원이죠. 박지원의 용존론 아니겠습니까? 답 4번. 이 문제도 어렵지. 시험장 가면 풀 수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중상학파 같으니까 구별이 안 되겠지. 그래서 딱 그 포인트. 공부할 때는 있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다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다 하려고 하면 안 되고 딱 포인트를 집어서 그 말 알고 그냥 풀어버린 거야. 이게 훨씬 나아요. 그런데 다 하려고 하면 시험장 가서 오히려 더 뒤죽박죽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포인트를 딱 집어서 공부하는 거야. 어려운 문제죠. 이런 것도. 13번. 김득신. 뭐 김득신 누구야? 여러분들. 그렇죠. 김득신의 파적도가 그려진 시기 사회의 경계상 묻고 있습니다. 보니까 뭐 화가겠지. 화가. 화가. 볼까요? 1번. 생활모습으로 그린 풍속화, 출세화, 장수, 행운과 복을 비는 미나는 조선후기죠. 미나. 조선후기. 2번. 대동법 조선후기죠. 상품화폐 경제 활발했다. 담배인상. 상품담물재배 받아졌다. 맞죠? 조선후기. 3번. 보부상이 포구와 지방이 큰 장치에서 금융, 운송, 숙박. 틀렸죠? 이런 건 누구죠? 포구의 객주. 객주지. 선생님이 객주 뭐라고 했어요? 편의점이라고 했죠. 편의점. 편의점 가서 어때요? 편의점 가서 택배도 보내고 ATM기도 쓰고. 그렇죠. 물건도 산다고 했잖아. 그렇죠. 객주지. 객주. 보부상은 어디에서 활동해요? 시장. 장시죠. 그래서 장돌뱅이라 하자. 장돌뱅이. 시장. 시장.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득신은 의미 없죠. 없고 지문으로 푸는 거였어요. 14.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 시기 문제겠다. 흥선대원군이 1863에서 1873까지 10년 동안 집권했죠.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건 시기야.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건 시기입니다. 시기를 모르고 그 내용을 공부하면 안 돼요. 무조건 시기부터 잡아야 돼. 이해 되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시기가 무조건 1번이에요. 시기가. 그래서 고종이 지기했지만 나이가 어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고종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섭정했지. 10년 동안. 1863에서 73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 경복궁 중권했죠. 맞죠? 그때 돈이 필요하니까 당백전 발행했죠. 그리고 당백전이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니까 청나라 돈도 쓰기도 했어요. 청전도 발행하면서 역시 인플레이션을 일으킨 거야. 물가 폭등했다. 맞아요? 병인양우죠. 병인양우 때 문한우죠. 문수산성, 한성군, 정양우죠. 정조산성, 양운수가 물리쳤죠. 프랑스 군대를 받죠. 태극. 통상수교 거부정책을 고수했기 때문에 서양선벽에 필요한 물자의 제공과 난파된 선박의 선원구조도 거절했다. 이건 잘 모르겠죠. 모르겠다. 리을. 동학의 최지우가 혹수의 무민으로 처양당한 이유. 이 필제의 난이 일어났다. 이것도 이론소에 있어요. 이것도 이론소에 있어. 그런데 사실 이 필제의 난을 보진 않겠죠. 여러분들. 안 그래요? 그래서 이 난은 1871년도에 터졌어요. 이 필제의 난. 이것도 이론소를 다 봤어야 돼. 그래야 이거 풀 수 있습니다. 아니면 풀 수가 없어요. 이거를. 1871년. 맞아요? 맞습니다. 석외 사건을 계기로 일본 내에서 정안론 등장했다. 일본이 메이지 유신한 게 1868년이죠. 그래서 메이지 유신 이후에 천왕이죠. 천왕이 일본의 권력 잡고 다음에 1869년도에 석외를 보내야 했잖아. 그래서 조선과 일본의 새로운 외교관계를 도모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조선에서 석외를 거절해요. 그래서 정안론이 터지게 돼요. 1869년. 1869년 석외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정안론이 등장한 것은 운요사건 전이에요. 운요사건이 여러분들 언제 얘기해? 1875년이죠? 강화도조약 체결 배경이 1875년에 운요사건이잖아. 운요사건. 운요사건이 왜 터집니까? 정안론이 이렇기 때문이에요. 정안론. 건방진 조선놈들. 일본이 이제 천안국가가 됐다. 야 조선. 우리들과 이제 새로운 외교관계를 맺자면서 석외를 보냈는데 조선이 거절하니까 일본에서 정안론인과 한반도를 치자는 정안론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정안론에 반대한 게 내치파야. 내치파. 아직은 우리가 한반도를 치기 위해서는 힘이 부족하다. 내치를 좀 다지자. 지금은 어때요? 한반도를 치는 것보다 한반도와 무역하자. 그런데 한반도와 조선과 무역하려면 조선이 분명히 통상을 거절할 거니까 운요사건 일으켜서 통상하자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런 맥락 속에 정안론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운요사건 약간 직전으로 보면 돼. 그러면 이거는 민시정권 때야. 민시정권 때. 그러니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죠. 이런 건 뭐 엄청 어려운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미음 틀렸고. 그리고 디귿도 틀려요. 그래서 성선대원군이 이제 통상수교를 거절했지만 그래도 어때요? 이런 사람은 도와줘야겠지. 안 그래요? 일부러 온 건 아니잖아. 그렇죠? 도와줍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니을이 되겠어요. 답 2번. 이런 것도 진짜 정말 어려운 문제죠. 이런 것도. 10번. 이런 건 아마 임용고시 시험 문제 나와도 틀릴 거야. 역사 선생님들도 틀릴 겁니다. 이런 것들은. 15번. 다음 내용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출처는 황연이다. 황연. 대개 적은 천한 노비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양반들을 가장 미워했다. 길에서 갓을 쓴 사람을 만나면 갑자기 달려들어 너도 양반이냐면 갓을 빼앗 찢었다. 주인을 협박하며 노비 문서를 불태웠다. 천민의 연애주권을 강요했다. 그래서 이들 중 몇몇은 주인을 결박하여 주류를 들고 곤장을 때리기도 하였다. 이 무렵 노비가 있는 집안에서는 이런 소문을 듣고 노비 문서를 불태우려고 했는데 출처가 황연이에요. 황연은 매천냐력 쓴 사람이죠. 매천냐력은 고종지교에서부터 대한제국 망할 때까지 우리 근대사를 쓴 책이에요. 그럼 황연이 오하기문을 썼다는 건 2차 농민봉기는 손병이가 북접이지 충청도 손병이가 북접이고 그리고 전봉준 전라도가 남접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최근에 나왔던 거지. 답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료는 의미 없고 그냥 지문 보니까 동학문제가 되겠네요. 동학문제. 다음 기억 이물 묻고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분 경무국장이다. 1919년이니까 임시정부 만들어질 때죠. 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 누구다? 김구 선생님. 이때 나이가 마흔 4살이네. 나보다 2살 많다. 쌤도 독립운동 해야겠다. 젊었네요. 김구 선생님 이때. 김구 선생님이 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이죠. 답은 4번이지. 단독정부 수립. 이거 지금 뭔가 오타가 있네. 단독정부 수립. N이겠지. N은 반대시나 50총선거 후보로 출마. 틀렸죠? 김구와 임시정부 쪽은 50총선거에 출마하지 않았죠. 그렇죠? 남한 단독선거라고 불출마했죠. 이승만 쪽이 50총선거에 참여해서 승리해서 재원국회를 장악하게 되잖아요. 답은 4번이다. 1번은 흔들었죠. 어렵지. 2번 맞고. 3번 맞죠? 답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님 문제가 되겠습니다. 50총선거에 불참했다. 17. 해외항일 독립운동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은 3번이죠. 1942년 설립된 조선의원군. 조선의원군이 42년도에 나오긴 했죠. 일본은 하북으로 이동하고 남은 병력은 한국광복군에 합류했다가 되는데 이거 일으켜야지. 1938년이죠. 1938년도에 뭐가 나오죠? 1938년도에 김원봉의 조선의용대가 나오죠. 조선의용대. 조선의용대가 나왔다. 그래서 김원봉의 조선의용대의 병력이 둘로 쪼개지는 거잖아요. 쪼개진다. 그래서 극자세력. 극자세력은 어디로 가요? 화북으로 가죠. 화북. 극자세력이. 화북으로 가죠. 화북. 화북으로 가서 조선의용대. 조선의용대. 화북 지대 만들잖아요. 화북 지대. 화북 지대를 만들었죠. 1941년도에 만들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1942년도에 조선의용군으로 개편이 된 거죠. 그래서 이미 어때요? 이 조선의용군 쪽은 조선의용대가 이미 화북지역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이런 과정의식이 나오게 된 거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조선의용대 병력이 42년도에 광복군에 들어가게 되는 거지. 광복군에 편입이 되는 겁니다. 한국 광복군에 편입됐다. 이렇게 돼야 돼요. 틀렸지. 틀렸죠? 그래서 38년 설립된 조선의용대 일부가 화북으로 갔다. 화북 갔고 남은 병력이 광복군에 합류하게 되는 거죠. 이게 답 3번이 되겠습니다. 1번. 어? 잠깐. 1번. 잠깐만요. 김원봉 주도로 의열단 한국 독립당 혁명당 등의 대표들이 난징이 모여. 아 이거 맞구나. 32. 맞아요. 32년도에 한국 대일도선 통일도맹 김원봉이 주도해서 만들었어요. 32년. 그리고 2번. 국민당 정부가 낙양의 중앙군관학교 한인특별반 만들어서 임시정부 도와주는 거 알죠? 우리 바로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있었잖아. 32년. 윤봉길 의사의 의거의회. 중국 국민당 장계석이 우리 광복군 키워주는 거 도와주기로 했죠. 그래서 한인특별반 만들어지고 한인특별반 교관이 누가 돼요? 이청청 장군이 되는 거잖아. 맞죠? 4번. 한국 독립군은 만주사변위의 호로군이죠. 호로군관 앞에서 쌍성보 등등 해서 승리했죠. 맞죠? 3번. 18. 일제강점기 사회문화의 변화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야 진짜 이 문제는 진짜 쌍 욕나온다. 답은 3번이야. 3번. 방정환이 여러분들 1920년대 어린이 운동했죠? 방정환. 어린이. 어린이 운동을 주도했던 건 천도교죠. 천도교가 원래 동학이죠. 동학. 동학은 바로 인내천. 어린아이들도 잘 대우해줘야 돼요. 하늘이니까. 그래서 어린이 운동은 천도교적이어서 한 거야. 천도교적. 그래서 처음 어린이날은 5월 1일이야. 5월 1일. 야 미치지 않았냐 진짜 이런 거. 안 그래. 원래 어린이날이 5월 1일이야.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5월 1일은 무슨 날이야? 노동자데이. 메이데이. 메이데이. 그래서 노동자 날에 뺏긴 거야. 뺏겨서 5월 1일로 바뀌었어요. 세상에나. 책에 있어요. 책에 있어요. 이론서에 있어요. 이론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샘이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은 뭐 이건 이론서를 아주 통독해야 돼. 통독해야 풀 수 있습니다. 이론서를. 샘이야 뭐 이론서 다 알고 계시니까 풀 수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색동이라고 색동에. 색동에. 방정환이 색동에 만들어서 색동에에서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제정한 게 1923년이에요. 1923년도에 어린이날로 제정한 거예요. 그런데 5월 1일이 이제 어때요. 노동자의 날이 된 거야. 메이데이죠. 메이데이. 겹쳐버리니까 27년도에 5월 5일로 바꾼 거야. 어린이날을. 세상에. 이런 걸 내다니. 그런데 보면은 뭐 1번. 문화주택이 나오긴 했죠. 문화주택은 30년대죠. 서구화된 주택 아니겠어요. 맞고. 2번. 조선 농민 총동맹 결성되었다. 1927년도에 나왔죠. 맞죠. 4번. 도쿄 유학생들 토울에 만들죠. 23년도 만들죠. 토울에. 만들죠. 그래서 그래도 1, 2, 4는 그래도 알 수 있어요. 사실 책에는 다 나와 있고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최근에 다 얘기했던 내용들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린이날 선생님이 솔직히 이렇게 낼 줄은 몰랐다. 아마 내가 이런 시간에 얘기했으면 학생들은 아우 현창원 선생님이 저런 걸 얘기해도 했을 거야. 진짜야. 알겠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문제가 어려울 때마다 제가 생각드는 게 뭔지 아세요? 아 그냥 안면 몰수하고 다 해줘야겠다. 그 생각 들기도 해요. 그래서 투앤투, 투앤투 우리 심화한 특강 했잖아. 그래서 이런 거 하는 거. 심화한 특강 하는 이유가 있어요. 갑자기 이렇게 어렵게 나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이론서 깊이 본 사람들이 혹시 하나 더 맞출 수 있게 되는 거야. 이게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출문제 위주로 하는 건 이기다 특강이고. 그래서 이제 혹시 어렵게 나를 거 대비해가지고 이렇게 심화한 특강도 하게 되는 것이. 이게 알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식구. 다음 제시된 해방 이후 사회의 정치 상황 묻고 있습니다. 순서문제지 답 3번. 3번. 이승만 정읍 발언. 이승만 정읍 발언. 이승만 정읍 발언. 1946년. 이게 몇 월달이냐. 6월달. 46년 6월달. 정읍 발언. 자 미음. 남조선 가도입법위원은 1946년 12월. 46년 12월. 기억. 유엔 감시와 남한의 총선거는 48년 50 총선거죠. 48년 50 총선거. 리을. 제한국회 반민법은 48년 9월이죠. 48년 9월 리얼. 마지막 뒤엔 농지개혁법은 1949년 6월 달 제정했다가 50년 3월 달에 개정해서 공포했죠. 49년 6월 제정했다가 50년 3월 개정공포. 그래서 이건 연도. 연도 문제 20. 50년대 시대적 상황에 대한 선모로 가장 적절하다는 것은 1번 자유당은 이승만이 만든 여당이죠. 이승만 여당의 자유당이죠. 국가보안법 개정이 올해 나왔어요. 이게 1958년 이사파동이야. 1958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2분 날이죠. 2분 날. 24일 날 국가보안법을 개정해버린 거야. 국가보안법을 개정했어요. 이거를 이사파동이라는 거야. 이사파동. 그래서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당이죠. 자유당이 야당 세력들을 빨갱이로 몰아서 죽이려고 만든 거야. 이게 개정한 거야. 국가보안법 파동. 이사파동. 자유당 국가보안법 개정안에 미쳤어요. 자유당이 이거 시도한 거지. 자유당이 국가보안법을 개정해가지고 야당 세력들 빨갱이로 몰아서 죽이는 거야. 이게.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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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모르겠다. 이런 거. 3번. 국가보안법 내용이고. 3번. 초대 청년 하나에서 중임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건 4.45입이죠. 4.45입. 1954년 2차기한. 4.45입이죠. 4번. 자유당 대통령 선거를 간선해서 직선제로 국회를 단원해서 양원전을 발치하기 위한 1차기한. 1차기한. 1차기한이죠. 52년. 그러면 이제 3, 4번은 어때요. 1, 2차기한이니까 이걸 알 법한 거야. 이게 쉬운 거죠. 그런데 2번이 이제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게 바로 이제 뭐야. 이사파동의 내용이 되는 거야. 이사파동. 국가보안법 개정의 내용이 되고. 1번은 상식이지. 자유당은 국가보안법을 개정해서 야당 탄압을 했겠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들다. 여러분들 보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우리 일행에서 이 정도로 나온다면 일행 학생들도 완전 박살할 겁니다. 박살할 정도의 문제였고. 경찰 학생들도 꼼꼼히 준비해서도 쉽게 점수가 나오지 않을 문제였다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항상 뭐 우리는 뭐 이렇게 뭐 대비를 해야겠죠. 모르는 거잖아 이게. 그래서 항상 나오는 거 위주로 공부를 하되 혹시 모르니까 이론서도 통독을 하십시오. 이론서를. 그래서 이 정도 문제를 고독점 받으려면 이론서 통독이 필요하다. 통독이란 게 뭐예요. 다 알고 있어야 돼. 이론서. 두꺼운 이론서 내용 있죠.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뭐 정말 완전 고도점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자 그럼 수고하셨고요. 여러분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